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 움직임이 다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6개 언론단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 앞에서 6개 언론현업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걱정하는 언론인들의 진심을 직접 전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해왔던 자유를 지금 본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기에 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만나자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을 테고 그러니 계속 회피하려고만 하겠죠. 게다가 초유의 반말 정권이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팔짱을 낀 채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라고 답변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합시다는 상대편을 낮게 대우해서 하대하는 말이란 거고요. 대통령실이 야당을 대하는 자세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됐던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도 대놓고 이기주 기자를 향해서 반말을 쏟아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 있고요. 웃기고 있네 라는 메모를 썼다가 쫓겨난 김은혜 홍보수석 또한 말에 입 아플 정도입니다. 야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주변인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200분간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현장엔 김건희씨도 동석했다고 하는데 최근 계속 나오는 문제제기가 김건희씨가 여산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취임 반년이 넘도록 여당만 만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옹졸한 행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사설까지 나올 정도고요. 여당 지도부와는 5차례 회동하는 동안 야당 지도부와는 한 번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치사한 여론점만 펼치고 야당 탄압 언론 탄압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최근 유인태 전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멘토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싫다 그래서 안 만난다 라고 주장했던 걸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여태까지 많은 불신이 쌓여왔기에 이 또한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게다가 김기현씨는 야당을 향해 추몰합시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자들이다 이런 주장을 쏟아내고 국정조사 계획서 안건에도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죠. 당장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은 국가가 우리를 도대체 왜 이렇게 대하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라고 진작부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오죽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시민단체가 먼저 지원에 나설 정도인데요. 정부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집권하고 있는 겁니까? 어젯밤의 속보로 여당 윤리위에선 박희영 구청장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단순히 박희영 구청장 선에서 끝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당장 최근에 6시까지 연락 없으면 의견 없다고 간주하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보고요. 게다가 논산시장 망언 논란도 터졌습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시민들에게 좌판 확인을 찍고 좌우 이념을 가르는 갈등조장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운 건데요. 한 시민은 문제 제기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행감에서 질타를 하니 불쾌했나보다 사과를 요구하니까 시장 집무실로 말없이 들어갔다라고 비판했고요. 논란이 불거지자 백 시장은 좌파 우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쓰는 용어지 욕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국민의힘 새누리 단계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게 국민의힘의 민낯인데 놀랍지도 않다. 좌파 낙인 찍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노골적인 발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실 논란도 이대로 묻혀선 안 될 심각한 사안입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사직서가 제출돼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몇 달 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본인의 글씨도 아닌 건데 국회 사무처에 본인도 모르는 사직서가 제출돼 있었던 거고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수진 의원을 고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신청한 바도 있죠.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직서 대신 처리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 당사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해라. 이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의원실에선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절대로 이대로 그냥 덮여선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외로도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호통치고 낙인찢기하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데요. 내부 상황은 심각한데 류효정 의원이 VVIP 대우를 받으며 월드컵 출장을 가고 심지어 거기서도 무지개 시계줄 자랑을 하며 본인 PR을 하다가 엄청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성소수자 지지를 표현한 무지개색이 섞인 시계줄이 손목에 달려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하며 본인 PR을 열심히 한 겁니다.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애초에 국회의원을 해선 안 될 사람이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대변도 안 하고 그저 본인 홍보에만 앞장서는구나. 이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유로도 국민의힘 윤석열 당 재편 속도 전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윤석열 심판을 내걸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melding 한글자막 by 한효정